어 자 1월 5일 일단은 1월 5일의 첫번째 일과 축구경기 봤었죠 그 잉글랜드 FA컵 경기 맞죠 그 7대 0 경기 그 7대 0 경기 봤었고 그 다음에 잤어요 어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 워슈 워슈 쥐아오 워슈 씨야오 쥐아오 쥐아오 잤어요 축구경기를 봤어요 잤어요 약간 블랑카 같애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 온지 10년 됐어요 한국에 와서 봉숙이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봉숙이 스쿵 ındTV 그리고 어 약간 그 다음에 으 으 으 그 다음에 어 어 워 워치 이제 오늘 한 번 성당이라는 단어를 써봐야지 이제 슬슬 쓸 때가 됐어 성당 공자묘 워치 워치 띠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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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야오 맞나? 한 번 써보고 읽을게요 워치 띠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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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야오 어 글씨를 확대를 좀 해볼게요 띠안 주지야오 와 이거 종교 할 때 그 글자는 되게 복잡하다 천주교 띠안 주지ャ오 한 번 쓰세요 때이자 티에이자 Door 등 주 전주 뒤에는 연주 잘 뱅쥬쥬쥬 뱅쥬쥬쥬쥬 뱅쥬쥬쥬쥬 그 다음에 탕 탕 탕 하나 둘 셋 탕 성당에 갔어요? 탕 탕 탕 축구경기를 봤어요 그리고 잤어요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갔고 어 덕분에 단어 찾았죠. 성당에 갔고 미사. 미사. 미사 성재. 미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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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뭐 그냥 미사하다는 그냥 뭐 미사로 하면 되겠지? 근데 미사 한자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? 그 미사 성재. 응. 미사. 와 미사. 어 어 미사. 미사. 미사를 했어요. 근데 솔직히 일과가 너무 단순하다.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. 방. 보통 그거 잖아요? 그 집 밖에 나가거나. 방송하거나. 응. 응. 미사. 뭐 미사로. 그리고 어 친척을 만났지? 친척을 만났지? 일과 친척할 때. 친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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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친. 찐. 찐이라는 글자를 내가 갑자기 기억을 못해서. 기억을 못해서. 응. 워친. 워친. 그 다음에. 신시. 워친. 워친. 신시. 신시. 친. 친. 신. 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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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척을 만났어요. 친척을 만났고. 음. 음. 워친. 워친. 신시. 친척을 만났고. 음. 음. 고기. 러. 그리고. 고기를 먹었어요. 워. 러. 워. 쯔. 워. 쯔. . 아. 근데 진짜 이거. 왓. 워. 쯔. . . . 잠깐만요 What? Roll What the roll? Roll 고기를 먹었어요 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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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배스킨라빈스 하하하하하 저akers 빙 빙 치 빙치 린 린 What's 펜 바꿀까요? 근데 이게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? 지금 현재? 아 네 나오네 What's 30 31 배스킨라빈스 31 31 얼음빈자죠? 그 무수자에 그 부수부터 있는 거 펜이 펜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빙취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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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색깔이 제가 펜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? 그래서 펜을 바꿔야 되겠어 예비용을 펜을 좀 예비용을 하나 더 써야 될 듯 싶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되게 특이한 색깔의 펜 밖에 없거든 그 검은색 펜이 이제 없네 그럼 뭐 뭐 이걸 쓰지 뭐 또 나오네? 바꾸려고 하니까 이야 그러면요 잠깐 키보드를 키보드 괜히 들었다 책상 바닥에 보고 다시 키보드를 내려 키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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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오니 빙 빙치린이거든요 베라를 먹었어요 빙치 빙 베라를 먹었어요 벌써 문장 7개 나왔죠 베라를 먹었어요 그리고 와 그 다음에 허 카페 와 허 그냥 펜 바꿀게요 아이씨 또 나와 야이미워 또 이러면 안 나온다 예비용으로 펜을 이제 두 개를 돌리도록 하겠어 워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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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오허 오 찐티앤 아 이게 이게 이 펜 자체가 이게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거구나 찐 찐티앤 찐티앤 오늘 시작하다 찐티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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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開幕 開幕 今天 아 AFC ASEAN ASEAN Co 開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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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시작 시작 그래서 그래서 워 당연히 워 로 시작하겠죠?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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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ple 글자를 아직не 쓰는지 모르 겠어요. 왼 Л 워 워 워 오카이시 오카이시 쯔보 오카이시 쯔보 오카이시 방송 시작 그러면 자 이제 새로운 단어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분장 썼고 으아 텐 텐 주 텐 텐 주 주 텐 주 주 텐 주 주 주 캐톨릭 텐 주 캐톨릭 그리고 이제 슬슬 중국어에서 종교 영어를 내가 찾고 있어요 음 1, 2, 3 미사 미사 그리고 真실 신실 친척 로우 고기 그리고 삥치링 물 숫자 옆에 띵치링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이렇게 했었어요 응 그래서 그래서 워칸 주치우 비싸이 러브 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리고 워슈치야오 잤어요 워슈 끼 주치우 탕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 워 미사 러 미사 러를 했어요 워치 앤 신시러 친척을 만났어요 워슈 로우러 고기를 먹었어요 워슈 워슈 그 다음에 빙치린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30일 붙으면 배란을 먹었어요 그리고 워츠 카페이러 워허 카페이러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찐티앤 afc 아시안컵 가이무 오늘은 afc 아시안컵 개막인 그리고 워카이시 쯔볼 워카이시 쯔볼러 방송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배잡 썼어요 오늘은 근데 진짜 이 펜 별로긴 하다 펜이 웬수야 오늘은 펜이 웬수인걸로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중국어 자습 좀 간단하게 끝낸 걸로 했어요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르겠어요 이게 축구를 봐야 돼가지고 그냥 짧게 여러번 나눠서 그 자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자습 시간 만들어야 되거든 어떻게든 내가 자습 시간 만들어야 되기 땜시로 와 그러면 어차피 afc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가 한시 경기니까 그럼 그 경기 끝나고 자습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게요 자 오늘만 자습을 앞에 미리 한걸로 자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 자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 자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.